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장 26절부터 2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하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을 다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전수사로 있으면서 제가 서른둘인가요? 이렇게 왔는데 서른둘이 왔나요? 있으면서 기도했던 거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중요한 부분들은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찬양 가서 보면 주만 바라볼지라 중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응답하고 나서 26절에 보니까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하심으로 맹사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하심으로 당신이 여기 당신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이 스스로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하심으로 맹사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나는 여기서 기도하던 당신 곁에서 당신 곁이라는 말은 하나님 곁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보는 가운데서 기도했던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다 저와 여러분도 어디서 기도합니까? 두 가지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절에 가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예혼교회에서 그것도 수십 년에 고쳐서 평생 우린 다 기억할 수 없지만은 한나가 가장 힘들 때 우리 사무엘생 일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가나 한나의 남편이죠 두 아내가 있는데 한나와 부린나가 사무엘생 일장 2절에 보면 한나와 부린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린나를 여기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계집종이라 몸종이라 얘기도 나오긴 나옵니다 어쨌든 엘가나 남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로에서 1년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자주 갔겠죠 절기 때도 가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4절에도 보면 그 제사들이 있는 날에 큰 재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부린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이제 제사 1년에 한 번씩 드리니까 아마 제사에 그런 것들을 분깃을 나눠주는가 봐요 그러니까 부린나에는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나눠주고 어떻게 보면 배급하듯이 한나에게는 한나만 딱 주니까 주고 그런데 이제 5절에도 보면 한나에게는 이 부린나가 너무 엘가나가 사랑하니까 값절로 주거든요 값절로 1장 5절에도 보면 값절로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한지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같이 그들은 일부 다처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부린나가 자녀를 낳았다 또 부린나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몸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존심 상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제사 들을 때마다 부린나는 자녀가 쫙 있고 자기는 혼자 있고 분깃을 나눠주는데 그것도 약간 열등감이 있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린나가 위로하면 되는데 6절에 보니까요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 부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께 해가지고 괴롭게 하고 이게 문제라 그 당시에 자녀가 온다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한나가 여백으로 물러났다 이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도 그렇잖아요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밀려나는 그런데 이 적수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괴롭게 하고 격분께 하니까 한나가 아무리 남편 엘가나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한나 마음속에 이 열등감 어떤 면에서는 이 원통함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 말할 수는 없고 10절부터 보면요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이르데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엘리제사상이 보잖아요 12절을 보게 되는데 13절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15절에 보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않아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제사상도 참 헷갈리는 그런데도 한나는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저를 보세요 한나가 가장 힘들 때 한나 마음이 격분됐을 때 원통했을 때 갈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엘리제사상 옆에서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론 우리 청년들은 대학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20년 30년 실원생활을 하면서 항상 봄날이었습니까 가을이었어요 한금기였습니까 물론 저는 안 그랬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여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린 그때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정말 자존상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 속에서 그래서 창세기 16장 4절에도 보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라 아브라미 안에 사라도 인퇴치 못해가지고 계집종이잖아요 사라가 사라는 계집종이잖아요 라일이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그런데 하갈이 사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멸시했다 그러거든요 그 현장 속에서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1장 20절에 보면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무시당하고 자존심당하고 멸시당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저는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7년 만을 했어요 그때 내가 만약에 중고등부를 했으면 큰일나봐였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가장 그때 기도했거든요 원약 잡고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체밤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1장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의 아델라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응답하셨어요 27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1장 27절에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라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비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벽념이니까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회복의 은혜거든요 회복 어떤 회복이냐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장 24절에 보면 실로 실로에 다시 또 올라갑니다 1장 24절에 보면 올라가서 실로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4절에 보면 실로 거기 가서 여호와의 집에 나갔더니 아이가 어리더라 엘리스상에 있는 상태에서 한나가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조심스러우니까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건 몰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대충은 알았죠 예수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우리가 애급에 종살이 했을 때 어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가장 어려웠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이걸 부르고 싶었는데 이 아침에 처질까봐 그걸 찬양을 부르는데요 나 주의 도움복거다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나를 위하여 피 흘렸으나 주 형생들로 비수사 날 받아주옵소서 내 주님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날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에 이렇게 날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회복의 은혜를 통해가지고요 물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죠 어떤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까? 사무엘에서 2장 보니까요 그 여백으로 밀렸던 한나 원통했던 한나 열등감 있었던 한나 정말로 아무 쓸모없던 한나가 나중에 그 엘리제사 옆에서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사무엘에서 2장에 보면 한나가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요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요하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일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완전 회복됐습니다 4절에 보면 용사의 화를 꺾이고 넘어진 자를 힘으로 띠를 띠도다 넘어진 자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넘어진 자를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5절에 보면 풍종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어떤 면에서 불임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을 미워한 말은 아니지만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도 못하는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악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는 도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한나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국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해 세우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회복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예화를 들어서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저는 이게 마음에 왔다더라고요 대교장 행위를 하는데 행정복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누구의 은혜를 입고 누구의 사랑을 받았느냐 당연히 부교육자는 정훈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자녀가 다 꼽고 저는 여기 서른 둘의 세대에 와가지고 벌써 우리 딸이 벌써 이제 취직하려고 그래요 세 살 때 맞나요 하여튼 시집 갑니다 누구는 시집 가면 울 것 같았는데 내가 울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복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여기가 표현이 그렇고 죄송합니다만 직장이잖아요 애들 교육시키고 공부하고 먹고 살고 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나가 이르되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명산하다 이 당신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엘리에서 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저잖아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이었으면 현장 안이었으면 이 복음이 영원한 망돼요 우리 삶의 방향이 여정이요 우리의 이정표가 분명한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날마다 갱신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있을 때까지 몸부림쳐야 될 부분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는 말씀 속에서 참된 언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나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격분께 했고 부린다가 나를 격분께 했고 부린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의 무능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일 수도 있고 우리 가문일 수도 있고 또 사역하면서 제가 수십 년 오면서 여기 위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많은 사역에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는 것처럼 순간순간 위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능력이 없으면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뭐 여기 뭐 그랬던 한나에게 그 한나에게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거쳤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용적 문제 치유하시고 복음 속에 있게 하시고 저는 이번 주 말씀 속에도 청년은 악한 자를 이겼고 흉악한 자를 이겼고 어른은 창세에 있었던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여러분 자녀는 그 이름으로 재생을 받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저는 어제도 여러분 제가 그거 모르면 모르겠는데 어제도 우리 광화제에 가서 캠프했는데 저는 화요일 날 캠프하죠 목요일 날 캠프하죠 금요일 날 캠프합니다 우리가 몰랐으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저는 특별한 사람만 하지 삶에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래서 지금 인상 쓰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던 자입니다 아무 쓸모없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삶에 분명한 무너지지 않는 망대와 우리의 삶의 여정과 이정표가 분명한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성으로 충원합니다